서산시 가족센터가 취약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서산시 가족센터의 류순희 센터장을 전화한 길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 가족센터 센터장 류순희입니다. 먼저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이게 어떤 건가요? 네,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취약 2기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이나 욕구 해소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한부모 가족, 조선가족, 위기 가족, 청소년 부모 등 대상 가족에게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취약계층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달리 가족 기능이 취약한 자녀를 대상으로 배움 지도사를 가정으로 파견해서 학습 지도, 정서 지원, 일상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재난이나 사고 등에 의해서 가족의 긴급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지 리더 활동사가 파견되어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 도움 역할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취약 위기 가정 대상, 긴급 일시돌봄, 활동 지원 등의 생활도움 서비스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네, 앞서 청소년 부모도 대상이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올해부터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올해부터 부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새롭게 선보이게 되는데요. 청소년 부모에게는 멘토 제공 뿐만 아니라 본인과 자녀에게 학습이나 심리 정서를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 부모에게 멘토 제공이 이루어지고 법률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부모의 안정된 가족 기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게 됩니다. 네, 정보를 얻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취약가족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우선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센터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지자체나 유관기관과의 추천을 통해서도 대상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시민들과 기관들이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유관기관 협의체를 분기별 운영하여 사례관리와 연계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청소년 부모를 발굴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서산시 가족센터로 직접 사례연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가족센터의 류순희 센터장이었습니다.